이제 나의 삶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나의 삶을 찾는 중 나의 삶을 찾는 중 사실 이 분석기 시대라구 회사 근데 내 뱀어 이 분석기 시대라구 남편은 이 분석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거짓말 하지마 아니에요 괜찮잖아요 괜찮죠? 그 정도긴 한다고? 말도 안 돼 진짜 어쩔 수 없어 어때요? 오오오 쉿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녀가 말했다고 말했다고 제가 실장으로 들어왔는데 네 네파티즘 바이